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사용을 해보는 스마트워치를 하나 가져왔는데 갤럭시워치나 애플워치처럼 비싼 스마트워치가 아닌 가성비가 정말 좋은 국내 정식 출시되는 스마트워치 어메이지핏 액티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메이지핏 밸런스 그리고 액티브 이렇게 두개로 출시가 되었던데 디자인도 조금 다르고 기능도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저는 액티브 모델을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델 기준으로 사용 후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워치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전에 항상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게 너무 불편했는데 이건 배터리 압박에서 벗어난 제품이에요. 한 번 충전으로 무려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용 패턴이나 밝기, 설정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편차는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진짜 넉넉하게 일주일은 그냥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럼 디자인과 기능, 사용하면서 느꼈던 전체적인 후기 하나씩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은 액티브 모델 기준 갤럭시 워치보다는 애플 워치와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 적용이 되었고 두께는 적당했구요. 마감이나 퀄리티는 전체적으로 가성비 모델임에도 굉장히 깔끔했고 착용했을 때 디자인이 촌스럽게 보인다거나 저렴해 보이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컬러는 블랙, 핑크, 퍼플 총 3가지 그리고 각 컬러마다 스트랩 소재가 달랐습니다. 저는 블랙인데 블랙과 핑크는 이렇게 실리콘 소재로 되어있었고 퍼플은 가죽 소재로 되어있었어요. 구성품은 제품 본체랑 충정독 이렇게 두개 들어있었고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형태입니다. 다만 충정독 자체가 고정이 안되서 저는 따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을 했구요. 무게는 본체 기준 약 24g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착용해도 전혀 부담감이 없었어요. 확실히 가볍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 및 홈 버튼 왼쪽에는 스피커 홀 밴드도 여기를 밀어서 쉽게 탈부착 가능했어요. 제 손목 둘레는 약 16cm인데 손목이 얇은 편이라 사이즈는 적당해 보였지만 손목이 두꺼운 분이라면 살짝 작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기본적인 조작 방식은 간단합니다. 다른 스마트 워치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우측 홈 버튼을 눌러서 메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길게 눌러 따로 설정한 기능을 실행을 하거나 좌우로 스와이프 하면서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 제어센터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 알림도 확인할 수 있었구요. 그리고 뒤로 가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을 이렇게 넘기니까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터치 인식 이런 것도 잘 되는 편이었고 반응 속도도 이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잽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사용할 수 있었고 페어링에서 각종 건강 데이터, 운동 데이터, 수면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설정 변경, 위젯, 워치페이스, 알림 설정 등을 변경할 수 있었어요. 워치페이스도 생각보다 예쁜 것들이 많았는데 무료라서 부담없이 적용할 수 있었구요. 앱스토어에서 다른 앱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사용할 만한 앱이 딱히 보이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기본 기능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스마트 워치에서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AOD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설정, 디스플레이, 항상 표시해서 화면 스타일과 시간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꺼진 상태에서도 시계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손목을 돌려서 확인하는 기능도 있으니 이건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 배터리 얘기도 해볼까요? 배터리는 정말 사용을 하면서 전혀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배터리 잔량을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정말 오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애플워치도 그렇고 갤럭시 워치도 그렇고 대부분 길어야 하루정도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를 아무리 절약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겨우 하루 조금 더 넘기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주일은 그냥 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이 정도 사용을 하니까 배터리에 대한 그 심리적인 압박감 다 사라집니다. 장시간 여행을 다녀도 따로 충전 덕을 챙길 필요도 없어요. 물론 아까 언급한 AOD 이 기능을 켜면 배터리 소모가 증가가 되면서 그것보다는 사용시간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략 5, 6일 정도라 다른 스마트워치 대비 정말 오래 사용하는 겁니다. 솔직히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제품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다른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했던 거의 대부분의 기능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았어요. 운동 트래킹 7가지 근력운동 자동감지 건강 데이터 수면 데이터 다 사용할 수 있었고 심박수 스트레스 산소 포화도 체크도 다 가능합니다. 특히 한 번 터치로 이 세 개를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 그 외에도 각종 알림을 확인을 하거나 날씨 확인 카운트다운 스톱워치 계산기 멤버십 카드 음악 듣기 다 가능했구요. 내장 마이크와 내장 스피커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거나 통화도 가능했습니다. 통화 품질도 잠깐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어메이집핏 액티브 통화 중입니다. 지금은 어메이집핏 액티브 통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 폰 찾기 이 기능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매번 폰을 항상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해서 엄청 고생을 하기 때문에 위젯도 위치 변경 다 가능하고 알림을 받고 싶은 앱만 따로 설정을 하거나 화면 밝기나 진동 세기 소리 크기 다 설정 가능하구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사실 다른 스마트워치에서도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이 제품 또한 거의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기능에 대한 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고가 스마트워치에 탑재된다는 GPS 내비게이션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 좀 더 정확한 위치 정보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만 단점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볼게요. 일단 음악 듣기의 경우 음악 전용 앱이 없어서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음악 파일을 넣어줘야 됩니다. 즉 스마트워치 단독으로는 음악 재생을 하려면 파일을 꼭 넣어줘야 했어요. 저야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단점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가볍게 워치만 착용한 상태에서 음악을 듣고 싶은 분들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스마트워치처럼 셀룰러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스마트폰과 항상 연동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모델이라는 점. 제 기준에서는 딱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단점으로 느껴졌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만족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제품 현재 가격이 약 18만 9천원. 이 가격에서 이 정도 기능과 배터리 성능 빌드 퀄리티면 너무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꺼려했던 분들은 이거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단점들이 나에게는 굳이 단점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런 분들은 입문용 스마트워치로 딱 적당한 제품인 것 같았고 스마트워치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제품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편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